뭐야? 이번 판 킬금 승리 시 만원 콜 바스티온 해도 되나요? 만원 선입금 좀요 무조건 바스티온 하면 킬금인데 부원이 접수됐습니다 난 바스티고 나머지로 킬금 시오만 오케이 어 이거 점점 커져 킬금 킬금 먹을만한 거 킬금 먹을만한 거 트레이서 노무화카운D 안 해! 1코 더 에쉬 킬금? 아 뭐 킬금 먹어야지 어 에쉬 킬금 먹어야지 어 에쉬할만하다 이벤 10분당 평균 만.. 만 6천 저 때는 3,3이어서 찍었던 거고 지금은 불가능이야 만 6천 자아 1,2,3 에쉬 2,3,2,3 1,2,3 2,4,3 1,3 1,2 오마이갓 깜빡이이이이이이 thank you for hold 3k 3k thank you thank you 오마이갓 헬로우 으으으으 타면 돼 나노기재만 써보셨어 아이아부밥 강작 4초 3초 2초 가네 왔다 강작 4초 3초 강작 3초 한쩌 진짜 가능합니따 이 마필 밥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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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어 예 10% 나는데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하나 둘 셋 레너바이트 적으면 안되는데? Ash이 어디있냐? Ash이 어디있냐? Ash이 어디있냐? 메이가 남아있다 잠만 이거 피관리 좀 하고 갈게 메이가 계속 때린다 가꾸자 어.. 부탄 에쉬 폭파크 에쉬 인생으로 파크 에쉬 위에 에쉬 파크 아 베이드 안 돼 에쉬 공항 아 apostle 되시마 안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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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 오케이 레이드 ㅋ 음악 이런른 야 아유 루시오 진짜야 오오예 어... 우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유튜브 재밌게 보고있다. 실패해도 원래 줄거였은 히히엇.